네, 안녕하세요. 저는 EF4G의 솔지, 두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커플룩은 거의 제주도 느낌인데 신혼여행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샤방샤방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수 부모님이 오셨어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 솔지 씨,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 시댁이죠, 시댁. 네, 진수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님 아버님한테 솔지가 며느리 감을 어떤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진짜 유치하지만 정말 물어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마음에 드시면 손을 이렇게 위로 동그라미 그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너무 빨리. 동그라미가 아니고 아버님은 하트 그리셨어요. 아, 그래. 하트 그리셨어요.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게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자신 있게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사.. 자신 있게 사기도록? 자신 있게 사기도록? 자신 있게 사기도록! 자신 있게 사기도록! 자신 있게 사기도록! 난 하트 그리오왔을 때! 나 들었어. 하도록 하도록. 제 귀에도 그렇게 들렸어요. 와. 아, 어떻습니까? 제 스타일링. 아, 아니었어요? 저는 어제 입어가지고. 간신배들이. 아름다. 아름다. 행복하도록 하여라. 알겠습니다. 대답을 해. 오늘 결혼한 거야?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느냐. 그 방법만큼 좋은 방법이었구나. 어디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행사올 때. 공주는 뭘 잘하느냐. 노래를 곧 잘할 것 같은데. 노래를 잘하옵니다. 소녀 노래 한 곡도 뽑겠습니다. 자 모두 박수로 쳐봐라. 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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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